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킥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짬뽕 한 사발이 먹을게요. 형님들 식사하셨나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왔어.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아,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릇이고, 거리가 멀면은 일회용기에. 잘 먹겠습니다. 국수 아니냐,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 면이 불어 터져서 이렇게 안 나와. 여기가 제일 인기 많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없게 보인다고? 먹어보자 일단. 국수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짬뽕 맞냐, 이거? 약간 국수 느낌나는데, 이거? 오, 온국수. 약간 온국수 느낌나는데? 일단 짬뽕은 국물부터 검증을 해봐야 돼. 할추님 별풍선 백기 룰렛 결과는 응 꽝이야 꽝꽝꽝. 형 밥맛 나게 묵어 삭감. 할추 형님, 항상 하는 일에 있어서 대박 나시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모든 만사에 하는 일이 하는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 잘 풀리시고 건강에 있어 아픈 곳 없이 백세 시대에 만수무강을 하시길 바라며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 조금 밍밍해요 솔직히. 면이랑 따라오니까. 좀 밍밍하네요. 카트 소리 좀 그지 않지 마시오.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지로당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심폐소생술 해주세요. 코디엔에스123님 별풍선 500개 룰렛 결과는 응깡이야 꽝꽝꽝. 추가요. 음지로당님 별풍선 100개 룰렛 우유는 1개의 면맛 사과이랑 이동은 16개 룰렛 결과는 2개의 면맛 사과이랑 이동은 15개의 면맛 사과과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이 왜 이렇게 두껍냐 근데 그러게 야 면이 좀 두껍긴 해 진짜로 면이 무슨 진짜 칼국수 같아 에이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멸치 면을 안으로 만들어줍니다. 멸치 면을 만들어줍니다. 멸치 면을 부어줍니다. 와 직위? 직위는 야 새우 존나 크다 야 씨부래 이 새우 때문이라도 여기서 찍혀 먹어야겠다 와 새우 존나 커 야 새우만 존나 커 면도 존나 두껍고 괜찮네 근데 새우가 좀 작네? 내꺼보단 근데 확실히 일회용 엘료야 일회용으로 오는 거 말고 그릇에 와야지 나은 거 같아 그렇죠 고기 고기 그리고 암을 벗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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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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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